괜찮아? 니가 더 엉망이야. 너 많이 맞았잖아. 너 진짜 괜찮아. 안 다치지? 우리 아빠 총 맞고도 멀쩡했었대. 이제 믿어? 믿어. 믿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너도 사람이잖아. 게다가 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. 사람이 맞으면... 왜? 너 방금 한 말 중에 이상한 거 섞였는데? 뭐? 좋아하는... 응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. 무슨 고백을 그렇게 아냐? 나도야.